안녕하세요. 유진석 명략입니다. 오늘은 색채에 대해서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한국색채연구소를 1995년도에 그때부터 연구를 해서 98년도에 특허초론을 해놓고 색상을 계속 연구해 오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시간이 있으시면 한국역색채연구원 한국역색채연구원 혹시 네버에 들어가서 한번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부분을 가지고 색채를 가지고 벌써 25년간 가까이 연구를 해왔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처음으로 제가 구체적으로 색상에 대한 연구하는 것은 처음 발표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축년 21년도 올해는 어떤 컬러가 좋은 건가? 그러면 제1부 1탄으로 신자진생이 있다. 원숭이띠, 쥐띠, 용띠가 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어떤 컬러를 활용하는 게 좋은가? 돈과 어떤 것이 관련되어 있나? 신자진, 원숭이띠, 쥐띠, 용띠들에게는 올해는 어떤 컬러가 좋은 건가? 만약에 이런 사람들에게 올해 수술을 앞두고 있거나 건강이 좋지 않은 사람은 어떤 컬러를 입는 것이 좋은 것인가? 두번째, 재물을 올해 재물에 좀 당기고 재물을 취하고 싶다. 그럼 내가 어떤 컬러를 활용하는 게 좋은가? 옷을 입거나 상업색상으로 어떤 컬러를 활용하는 게 좋은 건가? 간판에 어떤 컬러를 쓰는 게 좋은 건가? 그리고 만약에 수험생이나 또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사람은 어떤 컬러를 입는 것이 좋은가? 이 부분을 가지고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숭이띠, 쥐띠, 용띠는 어떻든 올해는 가장 좋은 컬러는 뭐냐? 붉은색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붉은색, 올해는 붉은색이 좋다. 어떤 면에서 좋냐? 원숭이띠, 쥐띠, 용띠에게는 붉은색이 재물을 상징해준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얘는 재물이다. 두 번째는 뭐냐? 건강을 가져다주는 색이다. 그러니까 건강만큼 중요한 건 없죠. 무조건 원숭이띠, 쥐띠, 용띠는 올해가 21년도에는 재물과 건강을 가져다주는 것이 붉은색이다 이렇게 참고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 노란색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노란색. 노란색을 활용하라. 원숭이띠, 쥐띠, 용띠에게는 노란색을 활용하라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노란색은 정서적 안정을 주는 색이다. 정서적 안정. 비즈니스 관계에서 굉장히 좋습니다. 올해는 비즈니스 관계에서 노란색은 정서적으로 굉장히 안정을 주는 것이다. 친구들과의 모임, 만남에서는 노란색 비윤 자체를 아이보리색, 노란색도를 조금 활용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린색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린색, 연두색, 녹색을 이야기합니다. 그린색은 이건 올해 수원생들, 시험 보는 학생이나 아니면 어떤 시험을 치르는 사람들은 예색하고 붉은색을 잘 조합해서 입고 가라. 그 괜찮다. 그리고 이 그린색은 이 색도 뭘 상징해주면 재물에 대한 기운을 당겨주는 색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얘기는. 그래서 올해 신자신생에게는 이 색깔을 잘 섞어서 활용해보시라. 이것이 바로 올해 개개인들에게는 좋은 컬러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건강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하튼 몸이 약하다. 뭔가 수술을 앞두고 있다면 붉은색을 많이 활용하시라. 그리고 그린색을 입으면 이 부분과 약간 일맥상통하니까 참고해보시라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혹시 창업을 하시고자 한다면 제가 이제 한국역세체 연구원을 들어가 보면 제가 간판이나 아니면 선거, 벽부 이런 걸 많이 만동으로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접하게 될 겁니다. 혹시 간판을 하고자 한다. 그래서 간판이라는 것은 이렇게 지금 나오거든요. 전면 간판으로. 자 간판을 하게 된다. 만약에 돌출 간판을 하게 된다. 돌출 간판. 자 이게 돌출 간판이겠죠. 자 그러면 간판을 하게 된다면 왜 제가 이야기하면 이때만큼은 올해 혹시라도 가게를 오픈하게 된다면 참 활용해보시라는 거죠. 자 상호라는 것이 있습니다. 상호. 상호고 그 다음에 아이템이 나갑니다. 예를 들면 사당 숯불갈비는 이건 주의 숯불갈비는 뭐냐. 내가 어떤 걸 하고 있다 이것을 알려주는 아이템을 이야기합니다. 이 상호는 이 상호는 이 가게의 이름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것을 하고 있다는 걸 가지고 지나다니는 사람들에게 아니면 그 손님들에게 이걸 가지고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당연히 돌출 간판에도 이렇게 올라가겠죠. 이게 뭐라고? 올라가겠죠. 그러면 간판은 여러분들 우리가 그냥 수도 없이 많은 간판이지만 간판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간판은 비가 오라고 눈이 오라. 1년 12달 밖에서 죽으라고 뭐냐. 주인을 위해서 문묵히 일을 합니다. 불평근만 없이 딱 다뤄내면 열심히 일을 해요. 나 여기서 이런 거 하고 있어 이렇게 알려줍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지나가다가 이 가게에 간판을 보고 저거 먹으러 가자. 저거 먹으러 가자. 이렇게 해서 그 가게를 데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게 맛있으면 단골이 되죠. 그러니까 얘는 다시 이야기하면 간판은 정말로 그 주인에게는 최고의 파트너이자 가장 묵묵히 일하는 일꾼이라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얘는 홍보죠. 엄청난 홍보를 하고 있죠. 지나다니는 사람에게 말은 하지 않지만 말없이 말없이 일하는 것이 간판이다. 그러니까 간판은 일어 말없이 묵묵히 일하는 것이 간판이다는 것이죠. 그러면 장사하시는 분은 정말 간판이 중요하다. 왜 밖에서 일단 모르는 사람을 간판 보고 들어가는 거죠. 그 맛이 있는지 어떤지 주인이 어떤지 그 다음 들어가서 알 내용이고 먼저 손님을 털어 당기는 것은 바로 간판이다는 것이죠. 그러면 간판만큼은 잘 잡아줄라. 올해 신자진생들이 만약에 간판을 잡은다면 이 삼원생을 활용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에서 상호는 어떤 색을 잡을 것인가 제본을 상징해 주는데 상호를 어떤 걸 할 것인가 그런데 노란색은 뭐냐면 여기서는 방향을 이야기해 준다.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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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 여기에서 들어올 때 상호를 상호는 어떤 컬러를 갖고 잡으냐 제본을 상징해 주고 하는데 어떤 컬러를 안정도 주는 건데 그 다음에 아이템 이게 뭘 하고 있다는 건 아이템 이건 어떤 컬러를 잡으냐 바탕색은 무슨 컬러를 잡으냐 이 세 가지를 갖고 잡아야겠죠. 그런데 마지막에 중요한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방향이다는 겁니다. 방향에서 방향에서 어떤 컬러를 잡을 것인가 개개인의 방향 그러니까 가게에 출입구가 동쪽으로 있느냐 서쪽으로 있느냐 남쪽으로 있느냐 북쪽으로 있느냐 다 다르다는 거죠. 이 방향에 의해서 얘를 조정해서 잡는데 일단 이 신자지선은 이 새가 이템을 잡은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렇게 잘 잡아놓으면 이 가게는 어쨌든 그 가게는 이 때이들에게는 이 가게는 근본적으로 기본은 먹고 들어간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오랜 세월 26년간 가까이 연구를 해볼 것입니다. 이런 색상에 대한 것 그런데 건강도 있더라는 거예요. 건강 어떤 컬러를 입는다. 이미 외국은 색채를 갖고 색채요법이란 말입니다. 유럽은 이미 색채요법 그러니까 컬러를 가지고 사람들 자연치유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컬러를 입는 건가 내가 어떤 컬러를 활용할 수 있는가 돈을 벌고 싶다면 만약에 내가 가게를 하게 되면 어떤 컬러를 입는 게 좋은가 내 직원들 아니면 함께 일하는 사람들 가운은 어떤 가운을 활용하는 게 좋은가 가운에다가 어떤 식으로 상호를 만약에 바탕색 가운을 어떤 식으로 글자 상호 색깔을 어떤 색으로 해서 그 옷을 입고 종업원들이나 직원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게 그 가게 안에서 좋은 것인가 이런 부분이 색에 대한 연구를 해서 다 나오는 건데 일단 근본적으로 기본적으로 이 신자진생들은 이 색깔을 오래 활용할 필요가 있다. 건강에 대해서 정말 열 번 강조해도 부족하면 이 건강에 대해서 만큼은 붉은색을 잘 활용을 해봐라 우리 섞어서 잘 회우는 거야. 특히 이 색안의 색은 이 띠들은 뭐냐 상하 옷을 섞어서 이렇게 잘 활용해보는 것이 가장 좋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붉은색이 이 속에서 건강에 1순위 재물에서도 1순위를 이야기해줍니다. 얘가 1순위예요. 두 번째예요. 세 번째입니다. 가장 비율 자체가 커요. 얘가 만약에 한 60%를 한다면 얘가 한 30%고 얘가 한 10%에 해당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6대, 3대, 1이니까 기본적으로 붉은색이 가장 신자진생에게는 중요하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강의를 보신 분 올해 혹시 옷을 입을 때 속옷 입는 것은 근거가 하나도 없습니다. 속옷 어디서 속옷 이야기하는데 속옷은 아니라 눈에서 봐야 합니다. 시각적으로 눈에서 보는 것 눈을 보는 것은 우리가 화를 이야기합니다. 눈에서 보고 뇌에 전달이 돼 목이, 우행상 목에 전달이 된다. 뇌. 그러니까 눈 보고 뇌에 전달하고 심장과 눈이 연결이 돼있죠. 뇌가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어쨌든 색깔은 내가 입고 밖에, 표면 밖으로 나온 색깔이 속옷이 아니다. 또한 한 가지 좀 유념하시고 이 색깔을 잘 활용하셔가지고 올해 신자진 원숭이 쥐띠 용띠들은 이 어려운 난국을 잘 극복하시고 사업적으로 번창하시고 건강도 되찾고 회복하시고 또 더욱더 건강하시기를 바랄 때서 이 강의를 한번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